우리는 사랑밖에 모르고 해서 온 심진아 껌딱지 김원효야. 김원효 꿀땡기 심진아야. 이쪽이랑 온도차가 너무...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온도차가 너무 시끄러워. 우리 다른데 전화 온 것 같은데. 선생님이 사랑은 진쟁인가? 그러게. 무슨 학교라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지 우리 애들도 모르고. 그래서 전화고. 나는 교회 집사인데 보살로 통하는 난 경경위. 예? 나는 전 국민요정의 남친이었다가 현재는 국민 보살의 욕받이를 활용하고 있는 윤호윈이야. 개국의 인커프 맘에 딱 인커프가 떠오르잖아. 별명이 개국의 최수종이라고. 여기 별명이 다르게 쓰여있는데 별명이? 원효대사라고 쓰여있는데. 별명이 맞고. 별명이 많아. 별명이 많아. 수고나 협조 좀 하자. 이벤트를 많이 해줘? 이벤트를 진짜 많이 해주고. 11년 동안 사는 동안 모든 날에 무슨 날이 있는 날에 이벤트를 안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아니 대단하다. 촛불만 켜놓고 싹 속옷만 입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성장되네. 어느 날 이제 그 인터폰이 와서 경비실에서. 어느 날 이제 그 인터폰이 와서 경비실에서. 바로 뭐야. 머리카락도 떼지. 저런 게 연기가 떼는 거야. 기사연스러워서 원효야. 내가 이기면 넌 진짜 싹 속이. 저게 연기야 저게. 경훈이. 아니 진짜 머리카락이 있었어? 있었어. 진짜 머리카락이 있었어. 택배 왔다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경비실에 갔는데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선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여보 이걸 가지고 현관으로 오세요. 이렇게 사실 현관에 내가 가면 또 상자가 있어. 그러면 대탈출이야 뭐야. 그다음에 거기 안에 뭐 약간 이제 예쁜 슬림 잠옷 같은 거 있으면 이것을 입고 안방으로 오시오. 근데 그 전에. 안방으로 오래. 안방. 안방이 이상한 단어는 아니잖아. 몰라 아줌마는 이런 데 꽂혀. 안방으로 다녀요. 이걸 입고 안방으로 오래잖아. 근데 그 앞에 선물했던 것도 그냥 지나다니다가 저거 예쁘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담겨있고 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안방 문을 열면 이제 자기 머리에 이제 리본이랑 이런 거 다 묻혀서 옷 물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큰 선물 하나 이제 딱 메인 선물 있었던 그게 제일 귀여웠어요. 근데 원효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런 거 방송에 계속 나오고 이러면 원효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 근데 이게 반응들이 좀 단계별로 있어. 초반에 이제 나를 아는 부산에 이제 뭐 지인들 친구들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가서 자랑을 하지. 여보 내 친구 김원효 내 친구야 이러면은 술 마시러 간다 해도 원효 씨 만나자면 다 가라 그래. 다 보내주고. 그런 장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이 남자애들이 막 기세등등하지. 어깨 이만큼 올라가지.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좀 알콩달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아니 근데 왜 원효 씨만큼 못해? 이러면서 막 쏘아붙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들이 어깨 이만큼 올라갔다가 착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사를 봤더니 어 와이프가 1억을 나한테 선물을 해준 거야. 2억을? 어? 어? 1억을 선물. 야 그러면 이제. 조용히 역전이 된 거야. 조용히 역전 됐지. 남자들이. 남자들이 이러고 있다가. 당신은 나한테 10만 원짜리 한 줄 준 적 있냐고. 통장 어차피. 누가 가니? 같이 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처음에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둘이 합칠 돈이 없는 거지 나는. 그래서 원효 씨가 자기가 벌어서 다 우리 그걸 할 테니까. 내가 버는 건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더라고. 이제 버는 돈이 그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다 하겠다고. 내가 그 홈쇼핑을 되게 열심히 했어. 그렇죠. 그래서 내 거는 차곡차곡 모아서 딱 그 1억이 되는 날. 딱 그 수표 한 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다 여보 덕입니다 하고. 진짜 내 통장은 영원히 되고 원효 씨한테 딱 그 1억을 선물했어. 아니 원효는 어땠어? 받았을 때. 너무 감동스러운데. 그러니까 아침 10시쯤에 1억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가는데. 눈 뜨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회사도 정산 한 달에 한 번인데 오후 3시쯤에 돈 주고. 복권 당첨이 돼도 그 시간에는 안 줄걸. 신경심 진짜 빨리 돈. 이 단계는 감동이었고. 뭐 했어? 1억으로? 내가 차를 1억 가까이 되는 차를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그래도 만 편이 사라고. 첫 수입차 샀어. 오오오오. 야 원효도 아주 대단하구나. 나 아침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돌려주는 게 기본인데. 야 나 설마에서. 참 고민이야. 우리 부부는. 자해서 이렇게. 아직도 어떻게 해? 지금 격리 표정이 살짝. 나 약간 지금. 두통이 오는 것 같아. 투표. 맞힘. 진아가 뭐 얘기할 때마다 격리 표정이 있잖아. 너무 재밌어. 나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격리 표정으로. 너무 재밌어. 진아 말이 제일이 아니고. 이번에도 보면 또. 진아도 재밌는데 격리 표정이 계속 바뀌어. 근데. 오전 엘씨. 윤형빈 씨도 나한테 차를 선물해준 적이 있었어. 미안한데 저기는. 원효씨는 원효씨는 있는데 왜 성까지 붙여. 아 그랬어? 윤형빈 씨는. 우리 윤형빈 씨는. 나한테 차를 선물한 적이 있었어. 왜냐면 예전에 내가 매니저가 없을 때. 그 수원까지 계속 라디오를 했던 적이 있었어. 아 있었지. 근데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연애 때. 연애 때였어. 스탑. 큰 거 있지. 위에 지붕 높은 거. 심지어 안에 개조가 됐어. 개조 안에 편하게. 개조가 됐어. 그걸 사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딱 보자마자 너무 놀래. 와 이 남자는 정말 최고의 남자다. 너무 뭐. 눈이 더 하트가 된 거야. 그랬는데 겉모습만 그랬어. 그리고 그걸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 그 차를 경미가 운전을 해서 가는 거야? 매니저까지. 고속도로를 가는 공급을 주고. 오 Si! 아. 연식이 좀 많이 됐나봐. 고속도로 달릴 때마다 창문이. 각 congressater seats. 자, ya 사람이 되게 잘 살린다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내가, 창문이 열 apert ر curry. 아니야 누나 다 다다 빅.. 개조를 하다 말하는데 한 2년은 다 써 마음이 얼마나 글고 붙여야 된다고 매니저까지 붙여줬으면 완전 감동이지 잘 꼽으면 해 맞아 또는 안 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현빈이가 나를 되게 싫어해 아니 싫어! 여기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도 한 1, 2년, 3년밖에 안 됐을 때 술을 먹었어 장영란 언니랑 경미랑 나랑 술자리가 있었는데 막 여자들끼리 놀다가 너무 신났지 오랜만에 진짜 막 놀는데 남편들이 전화가 술자리에 있는데 이거 뭐예요? 영란 언니 신랑도 오고 우리 신랑도 오는데 경미가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데 형빈이 오빠는 뭐 하냐? 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약간 술이 조금 취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오빠 지금 우리 술 먹고 있는데 경미 좀 취했는데 경미 데리러 오세요! 내가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막 옆에 영란 언니랑 같이 아 와야지 막 사람 태우더니 그치 그치 사람 태우지 이런 난리 났지 그래서 안 오면 막 사람꾼 아닌 느낌으로 우리가 막 자리를 만든 거야 근데 그때 왔겠지 같은 오빠가 일본을 가려고 그 공항도 아니고 비엔디에 타... 아니야 티켓팅 했어 그 안에 들어갔어 아우 진짜 이미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내 전화받는데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내가 오세요! 꼭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열받고 벌써 힘들어 오빠 안 올 거예요! 경미 술재인데 오빠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해 이게 실제보다 좀 난 거야 지금 술이 취했으니까 얼마나 올라갔겠어? 그래가지고 온 거야 꼭 안 가고? 안 가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인데 안 타고 온 거야 회사 시키고 비행기 표 취소도 안 돼 표를 버리고 와 형님 멋있다 경미가 걱정되면 안 거지? 근데 이게... 아니 너무 열이 와서 아니 너무 열이 와서 너무 겨우 자격을 잡아야지 너무 겨우 자격을 잡아야지 정말 너무 패려구나 아니 그때 나는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술이 취해서 나는 기억이 안 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에 떠 있는데 여보! 왜 이렇게 했노? 이 사람 일본 가야되는데 내 옆에 있으니까 죄송해요 근데 이 재현이 그때보다 진짜 한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때 어디서 온 거였어? 그때는 그때는 여보세요? 예 오빠 여기 경미 취했는데요 안 오실 거예요? 야 경미야 봐라 내가 안 온다고 그랬지? 연이 막 계속 받았구나 처음에는 안 그래도 와서 사랑을 확인하고 좋지 잘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원영아가 얘기 잘했다 그것 때문에 또 맞이 맞이 감동받아 근데 되게 멋있었어 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를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 그때 그렇게 해서 나는 그래도 사랑꽃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리 사장님이 수업사 사장님이 오늘날 오시더니 야 너 그 넷이 먹는데 와가지고 술판을 엎었다며? 저녁이кий 소분이 그렇게 되지 동민 씨랑 사이 괜찮아 너? 너 그러면 안돼 인마 사장님이 그런 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틀림없이 네명 중에 한 명이잖아 잡히면 죽는다 그렇게 됐지 신긴 아니야? 원래 소분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기억 안 난다 그래 그래도 되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 멋있어, 오늘 비행기 나오는 거 사랑하니까 사랑이 흥분하는 경빈 인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결혼정보회사 아는결혼의 대표 마담 껌입니다 뭐 수많은 세계 커플들을 내 손으로 다 연결시켰다고 내 입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대표적으로 최수종 하이라 씨, 차인표 신혜라 씨, 그리고 최근엔 현빈, 손예진 씨까지 근데 내 1억에 5점을 남긴 딱 두 커플이 있었지 아 너무 아쉬워 죽겠어 여기 왔다가 잘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씹던 껌이 돼버렸네 아무튼 오늘은 꼭 성공하고 말게 재훈이 죽하고 잠깐만요! 재훈이 죽하고 잠깐만요! 잘 흐린다 잠깐만! 잘 흐린다 잘 흐린데 잠깐만 이게 여기 진짜 재훈이 여기 진짜 재훈인데? 이거 보세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진짜 맛있다 저런 거? 왠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저쪽 남자분은 너무 행복해하는데요? 싫지만은 않네요 어떤 면에 끌리셨는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 신부님 나는 전 남편이 진짜 징글맞게 붙었어가지고 하루 종일 비벼 쌌고 땀띠 났구나 오늘 너무 땀띠 나고 진짜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과하다 과하다 그런 인간 처음 봤잖아요 저번엔 한두 번이지 아휴 진짜 지겨워 지겨워 적당히 해야지 난 이 남자 만나면서 그렇게 밤이 자유롭다 편해 편해 소다워 뭐 아니 아니 저렇게까지 설정해야 돼요 잠시만요 이 커플이 얘기하는데 왜 본인이 좀 열받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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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하긴 턱이 무심한 남자한테 끌리기도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니 정말 진짜 터치 1도 안 하고 그냥 나 하는 대로 냅두고 이러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아 이렇게 이번에 하는 거지 당해 당해 어 잠시만요 이 분 정경미 씨랑 어 진짜? 어 느그 느그 정경미 씨 느그 정경미 씨 몰라요? 아아 그 개그우먼인데 웃길 생각을 하라고 하루종일 정리만 하다가 남편도 정리한 그 여자 아 아 그 얘기를 왜 해요? 아유 불쾌해 죽겠네 아유 분위기 전환해야 되겠네 어 국민여정 심진아 포에버 아 둘 다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왜냐면 처음 잘 어울린다고? 왜냐면 처음 잘 어울리면 안돼 잘 어울리면 왜 안되지? 왜 왜 잘 어울리는구만 누가 보면 뭐 전 남편 아니 제가 원래 남 잘되는 걸 잘 못 봐가지고 아유 예예예 놀랍다 자 어떤 재미 틀리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유 세상에 제 남편은요 예 이렇게 세상 비호감이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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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다 하나하나 징글징글 비호감이었어가지고 아유 이번에 좀 다정한 남자랑 결혼하려고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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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왔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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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자기야 자기야 걱정하지마 내가 진짜 사업하라 멋지게 해가지고 어? 우리도 사업 왕교 같은 그런 사람 아예 잊어버리게 생각도 안 나게 내가 성공해서 잘해줄게 그래 그래 아 사업하세요? 어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혹시 뭐 사업하고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예예 같이 동업 한번 예예예 좋은 아이디어 주세요 좋은 분이시네 이렇게 동업이 저 자본료면 되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오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예예 진짜 비호감입니다 둘 다 비호감이에요 그놈의 사업은 진짜 전 남편이나 전 남편이 자자자 여러분 자 그렇죠 그래서 이름하여 강심장을 뒤를 잇는 강허파를 주는 과연 내가 배우자를 허파에 바람든 사람처럼 늘 웃게 해줄 능력이 있나 없나 유머지스를 의미를 바라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본인의 에피소드 키워드를 칠판에 쓰고 그 썰을 허파에 바람들 정도로 재미있게 풀어주면 됩니다 잠시만 자 각자 키워드를 적어주시죠 50m 50m 50m인데 50m?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많이들 방송에서 제 옛날 얼굴들을 좀 보셨나요? 어? 웃으셔도 돼요 지금하고 똑같지 않나? relax 아유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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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어 이 얼굴로 개그맨이 됐으면 대성했죠 아 살짝 쌍꺼풀을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중학교 때 이 얼굴일 때 그 당시에는 우체국에서 모뎀기를 빌려가지고 모뎀기를 채팅을 했던걸 기억나십니까? 맞아 맞아 천리아 나홍노리들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채팅을 했어요 좋겠지 유행이니까 해봐야 되겠다 그 친구랑 그 당시 우체국에서 정말 채팅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전에 오빠들이 걸렸어. 이 오빠들이 걸려가지고 한참을 채팅을 하고 통화도 하게 된 거예요. 이 오빠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또 경상도 여자다 보니까 애교가 많은 거지. 오빠야! 오빠야 뭐 했어요? 이러면 이제 오빠들은 대전 사람들이니까 서울 쪽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빠 밥 먹었어. 경기도 먹었니? 너무 좋지. 장학이 됐어. 방황이 됐는데 경미 얼굴 보러 한번 내려갈까? 이러는 거예요. 어머어머. 아 진짜요 오빠? 언제 올 건데요? 오빠가 언제 언제 친구하고 같이 갈게. 와 이거 진짜 기회다. 중학교 때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러면요 어디 동네 어디로 오셔가지고요. 저희 몇 시에 기다릴게요. 핸드폰이 없잖아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얼굴로 이 얼굴로 내 친구랑 들이 갔어. 서울받에서는 오빠에서 오는데. 그 오빠들 만나러. 진짜 오빠 언제 오자. 그래서 둘이서 이 얼굴로. 계속 기다리겠었어. 귀여워. 저 멀리서 오빠들이 오는 거야. 누가 봐도 이 오빠도 친구랑 왔어. 느낌이 오지. 나도 내 친구랑 갈게. 막 이랬기 때문에. 탁 탁 탁 왔지. 그러다 이 오빠들이 저 가까이 오더라고. 가까이 탁 탁 오더니 50m 앞에서 안 오는 거야. 진짜. 이 오빠들. 오빠! 여기야! 여기가 아니라 오빠들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리얼! 진짜? 리얼. 이 오빠들이 진짜! 그 오빠들 어땠어? 괜찮았어? 그 오빠들 괜찮았어. 진짜로! 그래서 그때 너무 슬프고 웃겼어. 옛날에 우리 때도 한참 전화로 펜파를 많이 할 때 서울 오빠들이 어, 오빠야! 이렇게 하면 억수로 좋아했다니까 맞아 맞아 근데 얼굴을 보여줬어요 죄송한데, 이분 막 얘기하는데 왜 저분 얼굴이 자꾸 썩어요? 왜 이렇게 신기했어요? 남의 와이프 될 사람한테 근데 왜 저는 와이프 될 뿐인데 왜 스킨십을 전혀 안해요? 저쪽 부부랑은 다르게 이쪽은 좀 지나서 우리는 알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에서 공연장에서 우리만의 루틴이 있었어 공연장에서 중간중간에 암전이라고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은영이랑 나랑 항상 뽀뽀를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지 암전 시간에 아무도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뭔가 이제 몰래 이제 뽀빠는 시열감도 있고 스릴감도 있었는데 내가 은영이랑 만날 때는 항상 깔창을 3개씩 깔았었거든요 에어있는 거, 높은 거 그러다가 어느 날 발목을 이렇게 접질렀는데 공연을 해야 되니까 신발을 벗고 나서 암전 상태에서 뽀뽀를 했는데 목젖에다가 뽀뽀를 하고 뭔가 이상해 가지고 있어 누가 나와야 할게 하잖아 목젖에다가 뽀뽀를 해서 진짜야, 리얼이야 나는 혜니 하면 나는 사실은 있으니 하고 그 웨딩 사진 작품이야, 작품 진짜? 그거 때문에 진짜 맞아, 이슈도 많이 됐었지 한번 봐줄래? 어? 공연이! 야, 많이 보는데? 우와! 키가 너무 커졌는데 공연이 밑에다가 뭐 하나 갖췄지 혜니야, 어디까지가 다리야? 저기 사다리에 올라간 거 어떠세요? 얘들아, 복에 빛이 거의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 복에 빛이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 복에 빛이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 오, 저 사진은 근데 키가 너무 있네 오, 이쁘다 아, 이쁘다 반지 자체에서 아예 다른데 작았네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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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